적에서 검진 그렇게 필요 없는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아 저기요? 그거 좀 본다고요 아니 저항군에 너무 힘을 실어 주면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뭐 한 거거든요? 균형의 수호자로서 일단 여기 앞에 털 줘 음..네? 균형의 수호자로서 어 털이 뭐야 쟤네 깔끗해서 가요 그냥 이게 뭐야 이거 소 소 뭐야 이거 소 바로 소 바로 소 바로 싸버리시네 소 뭐야? 올록 소 뭐야? 앉아있는 소 뭐야? 누워있는 소 뭐야? 저 다 죽어 도망가는 소 뭐야? 스킬에 포인트 있네? 아싸 오케이 소 도축 완료 미친 또 왔네 여기 어 여기 한 번 아 왔던 곳이에요 여기? 저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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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착물 상자 있네 스킬포인트도 있고 여기에 이토유 농장에 오케이 제가 운전할게요 잠시만요 저 가지고 좀 올게요 어디있지? 저 맞다 스킬 좀 저 스킬 좀 찍을게요 아니네 오레벨에 어디있지? 탔습니다 잠시만요 저 저 그건 좀 할게요 낙하산 님들 낙하산 배우셨어요? 네 낙하산 배웠어요 네 좀 배웠어요 나도 배워놔야겠다 싸웅이 학대 배울까?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싸웅이 학대 배우면 좋을까 어디로 가요? 일단 저 아까전에 저거요 잠깐 말했던데 C? C? 아니면 A? C로 가가지고 스킬포인트 있거든요 무기 부착물이랑 그거 드시고 가시죠 아 바로 A 가셔도 될거 같은데 바로 비싸가지고 저거 먹은 다음에 가죠 저거 먹은 다음에 어차피 가까운데라서 둘다 저기 델기 있네 그럼 이거 터트리고 갈게요 오케이 네 잠깐 내 낙하산 낙하산 킹 어딨어? 뭐야 낙하산 왜 안돼 낙하산 왜 안돼 E 안 눌러줘요 E 안 눌러줘요 E 안 눌러줘요 난 내렸어 아 사막했어 아휴 높이 올라갈게요 네 저기요 낙하산 아 스페이스가 낙하산 켜는거네요 저기요 네 일단 헬기 버렸구요 미션 하러 갈게요 저기요 네? 왜요? 구하러 가요 구하러 가요 구하러 가요 아 아 이성이 진짜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랍니까 갑시다 치료 오케오케오케 아니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여기 수풀 속에 죽으셨대 찾기도 예쁜게 저도 몰랐어요 수풀 속으로 들어간지 뭐하다가 죽었어요 뭐하다가 그렇게 된거에요? 아이 이케 꾹눌러도 안된다고 하길래 이케하고 꾹눌러도 되던데요 이케 누르고 스페이스바 켜야 나 가장 누워대요 아니 그니까 스킵 스페이스바 누르기도 전에 바로 꺼졌어요 더이상 안보이는데요 안찍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마리씩 잡고 있거든요 저 한명말고 안잡혀요 어 이거 근접도 있네 이거 F 누르면 근접돼요 네 근접으로 지금 다 잡았어요 여기 나이스 아까전에 똑같은 애 구출하는거 아니에요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시바 다 잡았다 아 진짜 한대 맞고 죽었어 근접 근접 또 죽으셨어? 트롤이시네 진짜 또 죽으셨어 또 주님이 살려주려고 하니까 뭐 부 부착물 어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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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저기있네 연령상 조준경 연령상 조준경 연령상 조준경 좋은거 아닌가 네 좋은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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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 오케이 됐다 다 됐네 이거 뭐지 아 아까 스토리 뭐 하자 했죠 헬리콥터 간 차를 이거 이쪽으로 하자 했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 안내해야 되는데 이거 네 절로 가면서 하면 돼요 타야되는거 아님 헬리콥터 타러 오네요 오케이 들어가야되니 너 초록색 초록색 저 910m 여기 자격총들만 쏴봐야지 여긴가 네 거기 노란색 여기 맞아요? 근데 얘 아닌데 지금? 노란색 저거 벵.. 저거 맞아요 아닌가? 노란색인가 초록색인가 적 있음 적 보고 올게요 아니다 이거 직원 그분의 저항군 저항군 아니다 적인데 저깄다 적은 한 명 적고 한명 더 한명 더 한 명 더 이 많이 Target 왜이렇게 복잡해 너무 복잡한거 같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해 뭔 사이들 아 저기있구나 아로마 이거 어디로 은행해야 돼? 일단 저희는 이놈을 죽입니다 필요없어도 가 타시죠 이거 타셔야죠 임무 실패 트로로는 버리고 갑니다 뒤뒤죠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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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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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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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빨리 타요 빨리 타요 지문구는 빨리 타요 안타져요 안타져요 안타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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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점 꺼야겠다 못찾게 아 아 이게 아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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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이거 각 잡고 있는거에요 아 지금 1인칭으로 봐가지고 안보여 어떻게 운전하고 계신지 컨트롤 누르시면은 돼요 컨트롤 아 컨트롤으로 되구나 저기 앞에 차가와가지고 앞에 지금 중원군 차가가지고 내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얘들 뒤로 바꾼다 헬기 보고나서 뒤로 바꾼다 대박인데 따라오네 이거 일단 저거 내리시면은 내리시면은 저 잡을게요 그냥 차량키스에서 저기다가 네 일단 언덕에 언덕에 갈게요 그냥 아 여기 바로 내리셔도 될거 같은데 300미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도달 머리 시골 가셨어 아 뭐하는거야 아 미치겠네 아니 미션을 지금 뭐하는거야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인성이 아 진짜 아 저거 타고가면 싸우나 아 아 아 이거 진지하게야 진지하게야 얼러가죠 이제 찍어줘요 저희 지금 여지껏 스토리임은 스토리임을 다 치고 치고 됐었거든요 계속 계속 옮겨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지하게야 A 가시죠 A A 가시죠 A로 가시죠 오케이 아 아 스토리임을 다 계속 해봐야지 아 버리고 싶은데 아 진짜 인성이 아주 네 정신 차립시다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저는 균형의 수료자라니까 아 저 저 공격합니다 높이 뜰게요 그냥 높이 떠서 이건 어차피 버려도 되는거잖아요 낙하산으로 가요 그냥 아시겠죠 네 저기 계속 그거 봐가지고 저기까지 지금 낙하산 타고 하자구요 아냐아냐아냐 저기 가가지고 낙하산으로 못가요 저기 헬기 헬기 타고 쏘는거 되게 힘들다 헬기 타고 쏘는거 되게 힘드네요 갑니다 이거 300미터에서 이거 낙하산 타요 아 벌써 가시면 거기 못가요 갈수 있어요 이제 꼭 아 충분히 가네 헬기 아 나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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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웠어요. 어디서요? 저 위층에서 누웠어요. 저게 안보이네. 한 명 위에 있어요. 저 바깥에 정료하고 있을 테니까. 나이스 나이스. 오. 탄약. 아 이거 지향사격하니까 안맞네. 오 수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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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통. 찾았고. 여기 아까전에 훈장 있었는데. 어디에요? 혼자 찾고 있었어요. 혼자 계택이 안돼. 혼자 계택이 해라구. 혼자 계택이 안돼. 뭐야 이거. 임은정 뭐야. 왜 혼자 계택이 안돼. 아 저기요.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한거야. 뭐야 이거. 어 죽었어. 소드님? 소드님? 조용하시죠 지금. 소드님 무슨 짓을 하신거죠? 아니 근데 너무 조작감이 이상해요. 진짜. 아니 조작감이 이상한거랑. 폭탄 던진거랑. 무슨 상관이죠? 저 폭탄 안던졌는데요. 폭탄이 왜 여기있지 그러면은? 네? 저 폭탄 안던졌는데요. 저 G키 안눌렀는데. 아 그래요? 뭐야 여기. 폭탄 왜있어 여기. 누가 G키 누르신거 아니에요? 폭탄 두개 있었어요 저. 저는 폭탄 없었어요. 두개 저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안쏘습니다. 아 일단 다시 가면 되죠. 너 뭐라 근데. 뭐야. 뭐야 이거. 아 저 민간인차 민간인차 뺏어. 저 민간인차. 아이고. 아니 뭐일까. 양아치 깡패도 아니고 뭐하세요. 음 안돼. 아이고 소드님. 아 그냥. 가네. 아 앞에있다 앞에있다. 빙틀. 아 비켜. 양아치도 아니고 뭐하세요. 비켜 비켜 비켜. 민간인 사망자 발색. 빙틀 필요없어. 비켜. 아니 님들 양아치도 아니고. 민간인을 왜. 아 저 호밀님이랑 비슷하게 옷차림하는. 죽였음. 나이스. 아 저랑 비슷한. 비슷한 움직였다고 나이스라고요? 네. 네. 개 나이스. 기분 좋아. 왜죠? 띠이. 여긴요? 아 여기 훈장 있구나 위에. 진생활 보게. 크. 패flies Yakovang 선 인사. 와! 빙틀. 이들이 다 없음. 미트실더요? 나 안해. 알아서 잡히세요. 나 안해. 뭔소리야. 지금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개쓰고 있는건데. 아 그래요? 네. 혼자 할 때 드려야 된다. 뭐야 여기. 생김새 뭐인데. 뭐야 뭐 터트리셨는데? 오 깜짝이야. 저거 터트리고 있어요. 발전기 좀. 발전기 놔주세요. 근데 이거. 움직임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한거죠? 어색한거 같아요. 어색한거 같아요. 지점하고. 안그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게. 괜찮게 만들어 줄 수 있을텐데. 좀 뭔가. 좀 딱딱.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고. 또. 시점 자체로 좀 그런거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가까이 된거 같은데. 3층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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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탄. 뭡니까. 누가. 누가 자꾸 던지는거야. 다 뒤에 뒤에. 라인마. 이제. 대충 먹고. 빨리 가죠. 어 이거 보급품인데? 아 일단. 저 일단 장비 좀요. 품 좀. 아 아침 됐네요 이제. 아 나이스. 미션 깼어요 저기. 여기 지금 미션 깼어요 저기. 여기 타실래요. 저항군. 저항군. 무선장비를 작동 후 방어하기. 아 있다. 아니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을걸요.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미션. 미션 있는데. 탈모님 근처. 탈모님 근처. 이거 아닌. 이거 아닌가. 아닌데. 빨간색으로 뜨던데. 아 위에 있나보다. 위에 올라가 봐야지. 얘네 뭐야. 이. 이번에 이거 이거. 이거. 멋인건데. 이거는. 어 잠깐. 저기 있다. 어디에요. 뭐야 어디있어요. 왜 방금 전에 누가 인식했는데. 이 나라를. 그렇지. 마. 어디있지. 뭐하는거에요. 여기 지금. 패스트를 깨러 왔는데. 저항군. 무선장비를. 저기. 아. 방어하기. 방어하기. 아니면. 이거. 이거. 기다려봐요. 와. 조작감. 너무 힘들다. 아. 뭐야. 자동책팅이잖아. 이씨. 저거 맞네요. 저거. 자가용치기. 아니. 아니. 발전기 터트려서. 이렇게 됐잖아요. 호밀님. 스포츠카가. 스포츠카가. 스포츠카가 아니잖아. 이게. 잠깐만. 나이가 안타져요. 아 그래요. 그럼 저. 다른거 타고 하자. 그거 끌고 가세요. 하. 저거 끌고 가라고요? 네. 아. 싫텐데. 아. 제발. 아. 제발. 저는 균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아. 제발. 자. 먼저 갑니다. 스포츠카는 또 내가 잘 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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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그냥 좋네요 그냥 뭐야 뭐야 저 갑자기 문을 열어 창문을 열어 저 소드님 바퀴 좀 부서주세요 아이 저 각도 맞춰드릴게요 소드님 바퀴 좀 아 민간이 죽였어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이분 양아치네 아 라디오 꺼야겠다 시끄럽다 역시 스포츠가가 빠르죠 네 빠르다고요 아 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타고 다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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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밀쳐 어 그거 제가 들게요 미리 할게 타세요 어 여기 이제 어디 갈까요 이제 다음으로 아 이거 너무 좀 물치는 줄 아는 게임이 경기같죠 오 경기같죠 경기같죠 오케이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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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세요 아니 세개 운영하지 마시고 다 타고 갑시다 세개 운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못가게 막을겁니다 아 힘이 너무 좋아 저거 빨리와 빨리와 어디 C로 가는거죠 C인거 같은데요 아니요 어디로 가요 역시 저쪽에 뜨는데요 저 이쪽에 잠깐만 이거 돌아가는데 파란색 파란색 길로 가시는거구나 가죠 그냥 파란색 길로 어 작전지원 못게요 알아서 오세요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저희는 등산을 합니다 등산 차 내구도가 너무 사실적이에요 근데 차 깨지고 하는게 너무 아니 이거 깨트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스포츠카를 이렇게 깨트린 사람이 어디있어 스포츠카를 이렇게 깨트리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거 현실이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사셔야 돼요 평생